기자가 콕 집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추락하면서 7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머스크 CU의 행동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머스크 리스크와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장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테슬라 주가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시간 20일 테슬라 주가는 나스닥 시장에서 6.42% 급락한 663.9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600달러 대로 주저앉은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45%가량 급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하락의 머스크 CEO가 또 원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머스크 CEO의 성추문이 문제가 됐는데요. 현지시간 19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머스크가 머스크가 지난 2016년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스페이스X 소속 전용 제트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승무원은 머스크의 부당한 제안을 거절한 뒤에 스페이스X에서 근무가 줄어드는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승무원은 2년 뒤 2018년 스페이스X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이 승무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5만 달러, 우리 돈 3억 2천만 원가량을 지급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머스크는 보도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야만적인 폭로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자신을 향한 공격은 정치적인 의도로 풀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머스크가 전날 공개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앞으로는 공화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자신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이라면서 향후 몇 달간 정치적 공격이 크게 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룸머스크의 CEO 리스크로 테슬라 주가가 출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머스크는 최근 트위터가 제공한 스팸, 가짜 계정 비율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고 해 트위터의 경영진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서커스 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의 행동이 테슬라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회가 없다고 지적했고요. 로이터통신은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테슬라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차 주문을 취소하자는 보이콧 테슬라 해시태그가 트위터에서 한때 유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반토막이 나자 머스크 CEO도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이 트위터 인수의 전체 시간의 5%도 쓰지 않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24시간 내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여자친구와 걸어가는 남성이 다른 여성의 시선을 빼앗기는 이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이 트위터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너무 장난스럽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술주 하락,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머스크의 도발적인 언행이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계속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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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